2019년 6월 13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운세는 목요일에 뜨는 운세이고요 신사일입니다 기회년 경호월 여름이죠 벌써 올해도 절반이 흘렀네요 신사일입니다 이 신사일 일진을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역시 오늘도 제가 주역점을 쳐봤는데요 주역점 내용이 어떤 게 나왔냐면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제가 늘 주사위로 치는 점이 있거든요 풍화가인은 이렇게 바람이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불 위에 바람이 있는 형상이고 제가 뽑은 동안표는 두 번째입니다 풍화가인 6.25가 나왔고 내일 이 목요일에 대한 운세는 내 주변인, 내 친구, 내 동료, 내 가족들 그리고 멀리 내다보지 말고 가까이 있는 내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 좀 살펴볼까요? 사주적으로도 겁제와 편인이 이렇게 떴어요 신사일이 떴는데 이 신금 입장에서 본 기운들이거든요 그래서 청간인은 겁제 역시 비겁은 나의 주변인 내 가족들이겠죠 주역점과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인은 진행하던 일이나 계약을 좀 살펴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숨어 있어요 그러면 환경적인 부분부터 좀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금수목화 오행의 상생을 볼 수 있도록 흐름을 오른쪽에 잠깐 제가 스케치를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 경호울이라서 아직 불이 다스리는 부분이고 사오미 반압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이 신금 입장에서는 화의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관이라고 그러거든요 화는 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은 못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감을 보시게 되면 편인이 목욕지에 그리고 겁제가 병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성이 사지에 놓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12운성이 뭐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청간에 10개의 10성이 있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빨아먹는 스폰지하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신금은 일단 양강과는 달리 흐름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겨울에 한겨울에 태어나고 그리고 가장 왕성해지는 것은 가을입니다 6월에 왕성해지고 진월에는 임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늦은 봄에 다운이 돼요 현재는 겨울이기 때문에 좀 시들시들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뽑아 봤을 때 목욕지와 병지와 사지의 흐름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유철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몰랐던 부분이 툭하고 튀어나올 수가 있어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일철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어떤 계약적인 부분에서 내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미혼인 분들은 남자친구가 되겠죠 건강 관련해가지고 연락을 받으시거나 어떤 일이 있었다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신다거나 건강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 상대방하고 안보를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일이나 사업 등에서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나 남자친구 혹은 결혼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이 해당이 되는데 자식의 어떤 학업적인 부분, 일적인 흐름 이런 것이 많이 정체되고 많이 다운되는 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것은 많이 기다리셨던 일관별로 진행을 해볼게요 일관은 일관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주를 일단 아시려면은 자기의 띠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거를 일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관은 무료 만세력 어플을 찾으시거나 무료 만세력을 검색을 하셔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거기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바로 본인의 일관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일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갑목과 을목부터 항상 시작이죠 네 갑목 일관입니다 갑일관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 혹은 자식의 건강에 많이 저조할 수 있으니까 오늘 건강을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을일관분들은 남편이 일적으로 뭔가 숨기거나 과하게 부풀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병화와 정화입니다 병화일관 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매우 좋은 날입니다 병화분들은요 오늘 뭔가 횡재수가 있어요 복권을 사신다거나 남들이 선물을 준다거나 현금을 손금을 받으신다거나 용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금전적으로 굉장히 상승운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정화분들도 오늘 어떤 날일까요 정화분들은 좋긴 좋아요 좋은데 크게 돈이 들어오는데 금전적으로 큰 기회나 큰 금전이 들어오는 만큼 한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로 작은 손실이나 작은 분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잃을 수 있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화일관들은 일단은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무토와 기토하겠습니다 무토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에게 기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자식이 없다면 본인의 일적인 부분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혹은 실적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날이죠 기토 분들은 어떤 날일까요 일적인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명예나 작은 기회를 포기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꿈을 위해서 취업의 기회를 보내버리신다거나 면접을 확정을 받았는데 안 가겠다고 하신다거나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장기 출장을 가시거나 일적으로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칠 수 있어요 무릎을 다친다거나 발을 삔다거나 그런 가벼운 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수술을 좀 받으신다거나 작은 시술을 받으신다거나 이런 흐름이 기토 분들이 오늘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경금분들, 신금분들 볼게요 네 경금은 나의 일을 내가 지금 일이 많아서 헤매고 있는데 나의 일을 도와주는 동료가 생기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직원을 새로 뽑거나 단기 알바라든가 신입 사원이라든가 이런 사원들이 배치가 돼서 내 일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금분들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내 친구, 내 가족, 혹은 내 회사 동료 이런 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조한 날입니다 본인한테 많이 기대려고 하겠죠 하소연도 할 수 있고 저녁에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언젠가는 또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수일관들입니다 임수와 개수입니다 임수분들은 어떤 날일까요? 학업이라든가 준비해왔던 일들 그런 일들이 중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일을 중단하고 방향을 바꾸시거나 다른 일을 준비해야 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개수하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오늘 학업이나 어떤 일적인 흐름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조별과제라든가 기말고사라든가 학생분들은 뭔가 지금 시험기간인 걸 알고 있는데 이런 학업을 진행 중인 일들이 내가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될 수 있겠다 혹은 조별과제가 너무 안 돼서 뭔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수가 있어요 이걸 깬다거나 아니면 조별과제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거나 그래서 뭔가 완성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즉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나 학업이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두해야 될지 방향을 바꿔야 될지 이런 기다 아니다라는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개일관분들은 뭔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 사업이라든가 일적인 부분이면 더 큰 부분이겠죠 이렇게 전체 일관별로 진행을 해봤고요 역시 혹시 개인 상담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 현재 타로 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로 상담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사조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연락처 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통화 가능하신 시간 알려주셨을 때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제 상담 시간은 8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네 혹시 밤늦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저한테 통화 가능하신 시간이나 날짜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활동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나 상담 서비스 부분은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카페에 있는 페이지로 전체 보기로 건너올 수가 있으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요일 모두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